지난 14일 동두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기업지원 제도에 관한 기관별 지원시책 설명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종합 안내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들의 기업 운영 애로를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